근데 꼭 두개 좀 배달 좀 시키려 고민이? 민희야, 하루종일 도라지한테는 안 들어가고 도라지 말리는 데는 안 들어가고 그렇게 말 잘 들어? 민희야, 어찌 이렇게 착하니 너는? 엄마 말을 아침에 말했더니 도라지 한 번도 안 들어가고 그렇게 있었어? 어머나, 도라지였는데 해가 다 넘어가서 치워야 되는데 어떻게 너는 이렇게 말을 잘 듣니? 민희야, 얼굴 좀 보여줄까? 민희는 참 말을 잘 듣네 도라지한테 안 들어가고 그렇게 있었어? 어이쿠, 말 잘 듣는다 이렇게 말 잘 듣는 고양이 보셨나요? 민희야, 와 여기 접근 금지 했더니 안 들어가고 이렇게, 민희가 민희야, 너무 이뻐 다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